낮에는 이거 주장인데 한번 이건 읽어 드릴게요 홍익선언으로 해가지고요 뭘 좀 더 적어 놨어요 홍익선언은 다 아시죠 참성캠프 홍익선언 이름으로 여기서 열잖아요 홍익학당이지만 홍익선언의 장으로도 쓰고 있고 주로 이제 온라인상에서 홍익선언 이름을 쓰고 강의도 올리고 합니다 불교 쪽 강의는 홍익선언 이름으로 따로 올려요 페이스북에서도 근데 제가 요즘 너무 답답한 게 있어 가지고 최근에 올라간 강의도 그렇잖아요 불교 쪽에서 대승불교를 이해 못 한다 티벳 불교는 아느냐 티벳 불교도 답답해요 그냥 그분들도 좋은 걸 많이 갖고도 제대로 대승불교를 소화 못 하는데 간단하게 티벳 불교 핵심은 중간론인데 영수보살에 화엄경하고 유마경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사상이 대승 안에서도 거기는 뭐죠 소승불교는 아공 소승 그러면 아주 뭐 아주 싫어합니다만 저는 대승이라서 막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렇게 안 하면 대승이 뭔지를 영원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구별을 해줘야 되거든요 아공 사상과 대승 중에도 법공 사상이 있어요 용수보살 중론 선불교나 저기 티벳 중론 쪽은요 중간학파나 선불교 사상은 법공에 포인트를 둡니다 아공은 저기 지금 남방불교를 구공은요 누가 이걸 강조하냐 구공 육바람이를 갖춘 이 공은 누가 강조해 주냐는 거죠 무상고 무화 연기하는 현상계의 자아 고정 자아 연기하는 자아는 있어요 무화가 아닙니다 연기하는 자아는 있는데 고정불면에 자아가 현상계에 있냐 없다 현상계에는 고정불면에 자아가 그런데 열반은 있다 초월한 열반 의식은 있다 참나의 현저는 또 인정하거든요 현상계에서는 참나를 찾지 말고 색수상행식을 다 벗어 던지면 열반이라는 그게 사실은 참나인데 또 이렇게 하면 쌈이나 열반 의식이 있다 그건 증거될 수 있습니다 열반에 대해서 석가원이가 분명히 이건 무한한 의식이라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참나입니다 그게 그래서 참나까지는 알아요 어떻게든 열반은 알아요 그런데 법공은요 그 참나에서 현상계가 나왔다는 걸 설명하는 게 법공입니다 그럼 아공 공부한 분들은 여기까지는 안 따라옵니다 그럼 법공은 누가 연구하느냐 선불교가요 중간학파 법공은 문제가 뭐냐면 일체만물이 그냥 공하다 무상고 무아 수준에서 조금 끌어 나오는 공사상이에요 이미 나왔어요 재법무아 초기불교에서 재법무아 만법에는 고정된 나라는 게 없다 그래 그게 재법이 본래 공하다는 거다 그래서 법공이다 초기불교에서 끌고 온 법공사상입니다 이게 중간학파 주장인데 아무튼 법공으로 분류를 해 줄게요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제대로 된 법공이 아니에요 그냥 공성을 인정하고 공성에서 참나를 인정하고 해요 참나를 인정하고 일체만물은 참나의 작용으로 보는 이 일체의심제의 법공은요 유식학파가 주장하지 중간학파는 반대합니다 따라서 중간학파는 초기불교에서 좀 더 발전한 법공사상이에요 초기불교에 이미 다 있는 재범무아 사상을 좀 더 발전시킨 게 법공 중간학파식 법공인데 우리 같이 참나의 인정한 법공이 아니라 마음법은 연기하니까 고정된 실체가 없으니까 없는 거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냥 참나가 나올 여지가 없어요 중간학파에는 달라이라마께서 이 주장입니다 그래서 선불교의 법공은 우리도 용납합니다 왜? 참나의 나툼이라고 주장하는 건 똑같아요 유식학파적 입장을 주장을 하는데 문제는 일체가 참나의 나툼인 줄 알면 거기서 끝난다는 식이에요 우리 공안에 육바람일이 있어서 육바람일을 구현하는 게 우리의 절대적인 사명이다 육바람일 구현하는 그 땅이 뭐냐? 정토다 육바람일 구혈된 게 정토고 육바람일 구현이 우리의 생명이다 영원한 우리의 사명이다 왜? 참나가 영원하니 오원도 영원해서 영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육바람일을 구현한다 여기까지 가야 계승이 정점을 찍는데 이걸 얘기한 사상이 화엄경, 유마경입니다 그래서 티벳불교는 화엄경 중시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유마경 중시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죽어라고 뭐만 보냐 그런 중간사상과 관련된 반야부계통 경전들만 중시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거기 반대하고 이왕이면 주장을 좀 더 해야겠길래 홍익선언을 빌려서 니네 종단이 뭐냐 그러면 제가 예전에 강의 때 말씀드린 적 있죠 대한불교 홍익종이라고 하겠다 사이버 종단이기 때문에 실체가 없습니다 찾으면 못 찾아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찾으셔야지 그냥 이름을 정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대한불교도 폭이 좁다 이번에 갑자기 듣는 거 대승불교 홍익종 이렇게 이름을 정해놓고 니네 뭐냐 하면 조교종이냐 천태종이냐 우리는 대승불교다 그냥 굳이 종단 이름으로 하자면 홍익종이다 그 이상 묻지 말아달라 물어본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홍익선언 이름으로 해놨습니다 다른 종단처럼 제가 적어놨어요 종지 홍익보살들이여 보리심의 각성과 육바라밀 보리심 참나의 각성과 육바라밀의 실천으로 이게 육바라밀을 보세요 이거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육바라밀을 갖춘 참나를 보리심이라고 해요 보리심의 각성과 우린 참나 각성이죠 육바라밀의 실천 이걸 밖으로 드러내는 그럼 이 보리심은 본질로서의 정토고 육바라밀의 실천은 현상으로서의 정토입니다 그래서 보리심의 각성과 육바라밀의 실천으로 자기 안에서 정토를 먼저 개척하고 정토를 온 우주로 확장하자 이게 종지입니다 소위경전은 뭐냐 이거 다 적어놓으니까 재미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걸 적어야 제대로 대승불교가 뭔지를 보여주겠더라고요 이게 대승불교입니다 화엄경 유마경이 소위경전이고 수신결이 더 보조되는 경전이죠 경전인데 경인데 왜 결을 넣어놨냐 경전이라는 건 성인이 쓴 걸 경이라고 동양전통에서 현인들이 쓴 걸 전이라고 합니다 경은 유마경 화엄경이고 수신결은 전이죠 소위경전이 뭐냐 소위경전은요 근본적으로 의지하는 경전이 뭐냐는 거예요 주텍스트가 뭐냐 화엄경 유마경 수신결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또 나중에 분명히 있습니다 시비거는 사람 왜 수신결이 있냐 경까지는 이해하겠는데 경전이라고 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지침은 3대 지침이 있습니다 선정지침, 이론지침, 실천지침 이거 있죠 저희 여기 우리 지침이에요 선정 어떻게 들어서 아공복공 구공 체험하고 아공복공 구공의 진리가 뭔지 이론지침 삶에서 어떻게 적용할지 실천지침 이거 하나면 끝입니다 이 안에 대승사법인도 여기 들어 있어요 대승사법인을 저희는 주장합니다 진속이려 참나와 현상계는 둘이 아니다 무주열반 그러니까 이미 살아서 이미 열반이다 따로 열반이 있지 않다 자타이려 그래서 열반 자리에서 보면 나와 남이 둘이 아니다 홍익중생 그러니까 남을 도와서 정토를 확장하는 게 우리 사명이다 이게 끝입니다 열반하자 말자가 없어 애초에 우린 본래 열반이다 열반인 줄 알고 본래 부처니까 부처인 줄 알고 본래 열반이니까 열반인 줄 알고 부지런히 육바람일 실천해라 이게 끝입니다 수행법은 참나강성법 보리식각성법이라고 했어요 우리 참나강성법 학당의 또 학당의 양심성찰을 육바람일 성찰법 학당의 호흡법을 여기 그대로 호흡법 적어놨습니다 지금 홍익학당에서 하는 걸요 불교 버전으로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홍익선언 홍익종 이렇게 주장해 보는 겁니다 드디어 미쳐가지고 종교까지 만드는구나 이게 아니고 안 만들 거예요 왜 이미 만들었으니까 홍익학당이 종교 아닌 종교예요 제가 예전에 강의해드렸어요 대승불교는 종교가 아니라고 특정 종교가 돼버리면 다른 종교랑 싸워야 돼요 베타적 관계에 위치합니다 그런 관계에 서면 안 돼요 대승불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독교도 대승불교고 모든 종교가 유교도 원불교 다 대승불교인 줄 아는 그런 대승불교라야 진짜 대승불교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존 정단을 만들어 놓은 대승이라고 표방하고 지금 조계정도 있고 다 있지만 그 정단 굴러가는 걸 보면 서승적인 부분도 많고 그리고 벌써 출제가를 가르고 있고 화음경 유마경의 본뜻을 안 살리고 있어요 유마경에서는 주인공이 누굽니까 아니 돈 버는 사람이 돈 만지는 사람이 비구두를 박살내는 내용입니다 장사꾼이 비구두를 박살내요 상인이 상인이 더 뛰어난 거사예요 그래서 원효수님이 대승불교가 뭔지 보여준 겁니다 머리를 기르고 거사로 승려의 극치가 뭐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거사라고 보여준 거예요 비승비속 거사인 머리 길면 거사고 짧아지면 승려인 이 둘이 아닌 자리를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거의 이해 못하고 우리 파괴했으니까 조계정에서 밀어내야 할 더러운 시체다까지 주장하는 그런 승려들이 나오죠 그래서 하도 그런 거에 제가 화가 나서 진짜 대승불교가 뭔지 설명을 좀 해 드리려고 이런 종단 다른 종단들이 하고 있는 모습 참고해서 한번 설명 드려놨어요 비교해 보시라고 뭐가 다른지 그래서 어? 저 이 종단 마음에 드는데 어떻게 가입하나요? 그냥 가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우주적 종단이기 때문에 따로 누가 안 찾아갑니다 그냥 참나 접속하셔서 보리심 만나면 그게 부처님한테 자기 안에 참나 만나면 부처님한테 기이한 거고 자 보세요 지금 3대 지침이 뭡니까? 선정 지침 선정 지침이 뭐였죠? 참나 참나 현존 각성해서 참나 현존 지금 참나 바로 만나시라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참나 안에서 우리는 자성 참나 안에 진리를 직관하게 됩니다 그러면요 진리를 분석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진리를 실천하게 됩니다 그럼 보시면 이렇게도 연결됩니다 선정에서는 이래요 참나 현존에 들면 자동으로 참나는 자 보세요 참나 현존이 참나 자리입니다 참나 자리 들어가면 자동으로 참나는 육바람일의 진리를 품고 있으니까 자동으로 직관이 돼요 자 여기까지 선정의 세계입니다 그 다음에 지혜의 세계는요 직관했다고 내가 우주를 다 하나요? 아니죠 참나는 알지만 에고는 몰라요 이 직관 속에서 에고가 자명하고 찜찜한 느낌 에고가 또 직관력을 얻어가지고 개발해가지고 에고가 개발한 거예요 에고가 직관력을 개발해가지고 참나로부터 전수받은 이 직관의 느낌 진리를 맛보고 나서 느낀 이 느낌 이 자성의 직관에 대한 이 지혜에서는요 이 자성 직관이 에고가 수용한 만큼이라고 보시면 돼요 진리 쪽에서 수용한 만큼 어떻게 해요? 그 자명찜찜의 느낌을 말로 풀어보는 게 진리의 분석입니다 자 여기서 이론적인 게 풀리겠죠 이론 지침 자 그 다음에 조금씩 다르다고요 맛이 이렇게 쓰일 때는 어떻게 돼요? 여기 실천 지침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실천할지까지 분석해가지고 실제로 해보시라는 거예요 쪼개놓으면 지금 이게 서로 조금씩 맛이 달라지겠죠 합쳐놓으니까 이렇게 보이지 선정 따로 이론 따로 실천 따로 쪼개놓으면 더 선명해질 겁니다만 합쳐놓으니까 이렇습니다 느낌 아시겠죠 참나의 현존 안에서 그러니까 내 안에 부처님 만난 거 아닙니까? 자심불 아닙니까? 내 마음 안에 있는 부처 이거 내 안에 자성을 봤는데 자성이 우주의 법 아닙니까? 불법에 귀했죠 그 다음에 그걸 알고 실천하는 게 이게 승 아닙니까? 부처님 되려고 노력하는 게 내 마음 안에 자심승에 귀한 겁니다 불법승 삼보에 귀 안 하면 불교 아니다 하고 막 또 지랄되는 애들이 있어요 홍익선언 불법승 삼보에 귀했냐? 귀했다 근데 석가모님이 왜 비방하냐 석가모님만 부처냐 이거죠 우리는 내가 비방한 것도 석가모님이 음해하려고 비방한 것도 아니었고 이해 되시죠? 대승불교 얘기하려니까 얘기하게 된 거고 우리는 어디에 늘 귀해 있어요? 선정해질 때 내 마음 안에 부처님 만나는 거고 그 내 부처님 안에 자성이 법입니다 수신결에도 나와요 우리 마음이 부처고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이 법이라고 진리라고 그럼 내 본성이 진리거든요 육바람일의 본성을 자각하는 게 진리에 귀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나 안에서 불법승에 귀하는 이분이 제일 뛰어난 분이에요 참나 안에서 귀해 가지고 밖으로 실천하는 분 이게 승려가 할 일 아닙니까? 석가가 진리를 알았으면 이해하고 이해한 만큼 실천하고 깜냥꺼 모자라더라도 부처님과 진리에는 턱없이 부족하더라도 내가 이해한 부처님 내가 이해한 진리를 현실에서 구현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승려죠 내 마음 안에 불법승이 다 들어 있어요 삼보에 귀해하는 분 공부 있게 열심히 하는 분이 진짜 귀이지 자기 마음에 있는 불법승에 귀해 안 하고 밖에 있는 부처님한테만 진리에 대만 귀하고 있다 석가모니 부처님한테 불공 드리고 경전 사서 읽어야 진리에 귀이고 절에다가 시주를 해야 승가에다 귀한다라고 이해하신다면요 그거는 영원히 잘못되는 거예요 내 것이 튼튼해야 밖에 것도 의미를 갖습니다 제대로 의미를 찾습니다 기독교에서 얘기하죠 성령을 만나야 성자를 알아본다 성자도 알아보고 성도들도 알아보려면 내가 성령 받아야 돼요 불교식 불법승이 있어요 하나님 불법승이 있습니다 진리 하나님 부처님 같은 존재가 누구예요 예수님 성부 성자 그 성도가 누구예요 승가죠 성도 그럼 거기도 3일체 불법승 3일체가 있는데 이게 다 뭐로 돌아가요? 성령 안에서 돌아가요 성령 안 만나면 다 나가립니다 내가 성령을 만나야 나의 진리의 근원인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알아보고 그 진리의 화신인 성자 하나님 성자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 또 진리의 사도들인 사자들인 성도들을 알아보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이미 그 불법승의 3요소가 다 있다 내 안에서 만난 사람이 밖에서도 만난다 이해한다 내 안에서 부처님을 만나야 바깥에 계신 부처님도 알아본다 이해되시죠? 내 안에서 이 성령을 정확히 만나야 바깥에 있는 성부 성자 성도도 알아본다 같은 이치가 있습니다 내 안의 불법승을 찾아야 진짜 이제 밖에 계신 부처님 인격으로 구현되신 인격 부처님 그 부처님이 전해주는 진리 그 부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알아볼 수 있는 힘이 내 안에서 나옵니다 계정에 열심히 닦자는 얘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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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